자 이번 할 게임은 인사일런스라는 게임인데 뭐냐면 간단하게 데바데 같이 싸우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구요 생존자 여러 명이서 괴물이랑 대결하는 건데 괴물이랑 대결하면서 뭐야 도망치는 게임 조용히 해야 된다 저 괴물이 당신들을 들을 수 있다 우왁 괴물 무섭다. 저거 사람이 조정할수도 있대요 아 근데 괴물은 시야가 사람이 잘 안 보여 5대1 아 5대1이야 아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네 강실처럼 헉 증들었다 앗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후 어 먹고있어 도망쳐 으어! 총도 있네? 음 뭐야 잡을 수도 있고? 자 찌마기 한글인가봐 싱글도 있네 일단 싱글로 한번 마탱이 마탱이 맛을 아 마탱이라 한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해 뭐야? 플레셔 샤피닛 이스케이프 오어 헌트 탈출하거나 사냥해라 아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소리가 왔다갔다 하네요 그 괴물은 눈이 잘 안보인다고 했으니까 소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카 카파츠 키랑 배터리 휠 퓨얼 다 넣어야 돼 아 나 이런 게임 제일 싫은데 아 건너대 이렇게 건넌다고 아 어지러워 멀미나 까마귀 소리 뭔데 헉! 괴물은 아니지? 아 호수아비네 아씨 깜짝이야 호수아비도 가져올 수 있네 호수아비로 괴물 유인 가능한가봐 어 타이어 발견 근데 타이어 발견했는데 안집어져 아마 인벤토리 두개인가봐요 여기다 설치할게 이거 버려 두개네 두개 야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 어딨지? 실컷 찾고나서 자동차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나무에 대고티 눌러보세요 어? 나무 아아악 아악 안 눌렀는데 뭐야 아 번개 비가 오네요 아씨 깜짝이야 소리 너무 크게 난다 도망치면서 타이어 매고 다니네 특전사야 뭐야 아아아악 아 뭐야 아 뭐야 아 징그러워 야 왜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씨 번개가 했다고요 번개 번개 잘났다고 오케이 바로 멀티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크리처에이아있네 여기 비밀번호 있어 아 반갑습니다 비밀번호 뭐 뻔하지 뭐 11225였는데 뭐 시작했어 안보여 여깄다 여기 여깄다 여깄다 가자 가자 이불에 리더요 AI가 좀 멍청해가지고 재현님이 리더에요 건물 건물 벽같은데 비번 힌트있거든요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오케 다들 할줄 아시는구나 앞장서 다들 마이크 키신거 맞죠? 네 마이크 켜져있습니다 오케 이게 그 무기고입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컨테이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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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시나 여기? 괴물 어디갔어? 이 괴물이 플래시라이트를 터뜨리면 도망가요 AI라 아 어씨 누구 죽은거 아니죠? 저희도 많이 떠들어서 그니까 우리가 떠들 수 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뭐라고 이게 이 비밀번호 키패드를 이게 무기고요 무기고 음 집집 안에 있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 4개를 4개를 그러면 몽키쌤님이 이거 하고 계세요 우리가 찾으러 갔다올테니까 저 혼자요? 랜덤으로 맞춰 이거 이거 9999번 있으니까 네 한명은 해야돼 네 찾으러 찾으러 혹시 사람은 안밟죠? 아 뭐야 덫기술 있어요 덫기술 덫기술 왜그래 음 가자 비밀번호 찾으러 가자 이번에 아무리 해봅시다 뭐 부분도 모으면서 좋습니다 뭐야 뭐야 깜짝이야 뭔소리야 이거 형 랜덤으로 못해 이거 난 안돼 뭔데 이거 아 틀리면 소리가 더럽게끄네 틀리면 아 아 으아 오 도망간거야 아 아 야 플랫평 터트리면 괴물이 도망간대 AI라 몽키쌤 일로와 괴물보다 더 빨라 아 와 와 저 진짜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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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욕할수도 있어요 으아아아악 조용히 얘기해 조용히 조용히 얘기해 알겠지 가자 찾으러 가자 얘들아 아예 말을 안하냐 얘들아 이거 이거 조용히 말해도 스피커 게이지가 차오르는 이상 괴물이 다 보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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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플래시 두 번이나 해줬는데 걸린 사람 아 아 아 도망가 형 도망가 야 바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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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안 된다고 바람 $% 어디 살게 이거 플래시 게이지 어떻게 뭐하여 밖에 저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 여기 집 안에 있거든요 뒤에 저 저 띄인 사람 뭐야 야 야 6 띄인 사람 povo Fang 아 아 번개 번개 아 시 깜짝이소 에 거기 енным 엉 아니 이거 말만 하면 계속 오는데 AI 무섭다 AI가 좀 말 안하면 쉬운데 말하면 빡세 배터리죠 이게 이런 서랍 있죠? 네 아니 좀 조용히 얘기하세요 조용히 얘기하시라고요 지금 비 와서 상관없어요 아 오케이 아 비오면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는건가? 네네네 이거 빛만 봐 어어 댁이 멀데 마르다 죽었구만 비오면 마음대로 된다며 지금 게이지는 소리 게이지는 빨간색인데 안죽였어 그 사람 아 몰라 게임 플레이다 이제부터 클릭의 횟수 완벽하고 키키 죽었어? 죽은거야? 죽었어 말하지 말자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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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비오면 괜찮다며 비오면 안올줄 알았는데 뭐야 여덟씨로 한거 맞어? 아 이거 벗이라그래요 사람은 못하여 B를 좋아할수도 있잖아 그거냐 안.. 아 그런가? 일단 덫을 처치해놓읍시다 여기 설치 어떻게 하는거야? 쥐 누르고 쥐 쥐 쥐 쥐 쥐 쥐 나이스 깸잘알 지렸고 아 그리고 여기 상자 보이죠? 허허 쥐 쥐 말해줘야지 쥐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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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을 갖다 대면 열려가지고 에임을 피해야 해요 상자가 서서서 2층으로 오시면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는 서랍 같은게 있어요 아 오케이 지 아까 죽은 사람인가봐 저런 서랍을 열어가지고 배터리를 파밍 배터리 있어야될나? 걸리면 엄써 아이고 없네 쥐님! 쥐님! 여기서 어그를 끓이지말고 얘기하지마 밖에 나가서 찍찍대고 있어 우리 안전하게 아시겠죠? 몽키쌤님인가요? 몽키쌤님이면 점프 두번 맞네 몽키쌤인지 확인한건데 이런 첸작 나도 쥐 됐네? 하하하하 아이씨 가사 찍찍대였어야지 거기서 찍찍대고 그래 어딨어? 나 찍찍 안됐어요 찍찍 안됐다고? 찍 하도만 점프할때 여기서 어그를 끓이지말고 하아 나 의의가 없네 당신이 나 죽였어 당신이 나 죽인거야 탈출을 해봐야되는데 자꾸 죽으면 안되는데? 야 여기있어 괴물 여기있나봐 콩콩대는데 여깄다 내가 쫓아다닐게 내가 어딨는지 알려줄게 아암 어이 뭐야 요노 몽키쌤 아니야? 원숭이처럼 생겼데? 하하하하 몽키쌤! 몽키쌤이야 지 성장하신건가? 뒤에서? 하하하하 월컵좀 했습니다 하하하하 이거 뭐야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그렇게 생겼네 사마귀같이 어 그 앞에 저 피뻘건거 저거 뭐 딸기잼이야 뭐야 하하하하 잡아먹힐 땐 무서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무섭네 오케이 이거 몽키쌤님이에요? 덧 앞에 있는거? 네 아오케 가자 오케 반가워요 여기서 찍찍대면은 덮압는거 아니에요? 그런가? 나도 같이 죽나? 아 지는 안죽겠지 찍찍대자 여기서 여기서 도와주자 안오는데 이놈? 진지 아는건가? 아 이거 쿨탐있네 찍찍도 있긴 있네 지는 안되나봐 그냥 찾으러 갑시다 재현님 찾으러 갑시다 여기요요요요요 어 저기있다 저기 사람있다 살아있어 저기 저 쫓아가자 아 레이더 비위보로 하고 계신다 이분 누구지? 이사람 죽이자 이사람 죽이자 어 근데 온다 뒤에 괴물 온다 온다 이거지 시뮬레이터입니다 안내하래 안내 재현님인가봐 사람이 말하는건 들리지않나? 아까전에 옆에서 열심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 안들린거 같더라구요 어? 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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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개소리 뭐야? 으으으음 소리나는데? 강아지 끙끙대는 소리 나는데 소리 나는데? 이쪽에 아 뭐야 아 진짜 개가 있어 야 조심해 우리 먹히는거 아냐? 뒤불온다 찝찝 대줘 야 도와줘 도와줘 카 리페이어드 야 카 다 고쳤나보다 자동차 저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자 머리 위로 차타고 가자 우리 차 한번도 안타봤잖아요 어 뭐야 여기 죽어있네 죽어있네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어 몽키쌤인가 저거? 머리만 먹었어 다 고쳤대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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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같이가요 에잇 잠깐만요 아니 이씨 아 지 혼자 가네 다시 아 혼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지도 좀 세워주지 아 이거 거기 가면은 복무를 허용을 안하는데라 이미치하고 이제 대충 할 줄 알았죠 중요한 거만 얘기하면서 갑시다 어? 누가 또 당하고 있어 나를 나를 배신에 없어 두 명이 죽었다 두 명이 유생을 했어